쏘이 쏘이 에이 에스 엠 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장인 한 분을 모셔왔는데요 오늘은 저희 성민 언니에게 메이크업을 받아보려고 저희집까지 초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닙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남성민이라고 합니다 남씨세요? 네 내가 성울리게 했구나 괜찮아요 남씨셨구나 근데 속삭이는 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은 속삭이는 소리에요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초부터 헤어 스타일링까지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소리 잘나죠? 되게 잘나 네 뭐야 땀 때문에 까먹었네요 까먹었네요 제가 해외 팬분들도 끌리는데 혹시 해외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네 코로나 전에는 해외를 자주 나가는 편이었어요 와 어디 많이 가보셨나요? 보통 일본은 진짜 많이 가고 그리고 괌 이런데서도 케이팝 공연 같은가 한 번씩 해서 거기도 갔었고 중국도 갔고 미국도 갔고 보통 그런데 많이 가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케이팝 팬이 워낙 많아서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얘기를 보통 일반인들은 많이 들어볼 기회가 없으니까 맞죠 저는 그래도 메이크업 받을 때 그 실장님 분들이 많이 해보셨다고 막 썰도 물어주시고 그랬는데 어떤 케이팝 아이돌 혹시 해보셨어요? 케이팝 아이돌을 그 그 전에는 앵쿠스라고 앵쿠스요? 네 했었고 주로 신인 아이돌 너무 많이 해서 써가지고 아 신인분들은 이렇게 가서 해주시고 보통 샵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샵으로도 많이 오시고 지금은 그 석고도모님이랑 모잉골드님 하고 있어요 신기해요 여기 소리도 오 너무 좋아요 혹시 괜찮으세요? 여기도 한번 해 좌우로 소리가 달라서 와 생각보다 잘나는데요? 브러시 네 저는 브러시 소리가 안 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람 귀로는 안 들리잖아요 네 네 생각보다 너무 잘나네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시청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톡톡 톡톡 이걸 제일 좋아하세요 아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거 한테 톡톡톡톡 톡톡톡 톡톡톡 이렇게 하면은 아주 아주 좋아해 주십니다 더운 것만 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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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 이거 되게 궁금한건데요 네 이렇게 얼굴을 이거 파운데이션 하실 때 그 색깔이 바로바로 아세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조금 보면서 바로바로 떠올라서 이 사람의 피부색이 딱 그냥 어떤 제품인지 어 약간 제품보다는 아 이런 컬러감이 어울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뭐 다 가지고 될 수 없으니까 밝은 거 하나 어두운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섞어가지고 그렇게 쓰는 많이 그렇구나 오우 이건 안다네 이 소리를 진짜 좋아하시는 거 이 소리를 진짜 좋아하시는 거 뚜껑 열고 닫고 하는 거 뚜껑 열고 닫고 하는 거 그것도 파운데이션인가요? 파운데이션에 지금은 컨실러랑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빛을 해보세요 이거 빛을 해보세요 어때요? 피부색 shoulders 그 Fot 멤버들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좋아하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눈매. 어떤 눈매가 더 화장하기 편하세요? 화장하기 편한 거는 아무래도 쌍꺼풀이 치고 어깨가 시원한 눈매가 편하기는 한데 메이크업 했을 때 제일 변화가 심한 거는 그 쌍꺼풀 없이 눈이 조금 크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메이크업 하고 나서 변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도화지 느낌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은 좀 고양이 같아지고 맞아.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눈매가 되고 싶었어요. 저도요. 나도 그런 눈매 제일 좋아해. 근데 언니는 눈 진짜 이쁘신 것 같아요. 진짜로. 저희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아니 쌍꺼풀도 크신데 옆으로도 되게 바쁘고 저도 눈이 그냥 맨날 이렇게 살았으니까 큰 줄 몰랐는데 메이크업 따준 게 배우면서 속눈썹 붙이잖아요. 그때는 약간 라테는 동자로 많이 붙였는데 그거를 원래는 끝에 이렇게 자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안 자르고 그냥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 쪽이시다. 제 쪽이시다. 네. 바로yn 한 주자는 아니, 메이크업 아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메이크업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거는 열아홉 살 때고 전공도 뷰티과예요? 아, 그러면 되게 오래되셨군요. 메이크업을 완전한지는 10년 가까이 됐어요. 왜 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긴데 네. 제가 어릴 때 신화를 되게 좋아했으면 그래서 그때는 그냥 어린마음에 우리 오빠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 많더라구요. 맞아요. 근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아, 진짜요?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제 친구가 최강 장미보는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봤고 제 친구도 메이크업을 하는데 제 친구도 못 봤어요. 어, 어. 언니가 보셨어요? 네. 약간 터키 모처럼 어 우와 눈 감을게요. 이럴보세요. 음 이럴보세요. 잊 become ri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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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컨셉으로 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고 저는 원래 퍼스널 컬러를 엄청 신봉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거에 조금 맞춰가지고 약간 여름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여름 데일리 메이크업. 너무 좋네. 이번엔 눈 대신 상태에서 무릎 보세요. 눈 더 볼까요? 눈 밑으로. 눈 더 볼까요? 눈 더 볼까요? 이번에는 눈 뜨신 상태에서 정면 볼게요. 뭐지? 내가 잠깐 일어나도 돼요? 네. 라인 그릴 때가. 앞에 볼까요? 눈 감으시고. 눈 쳐보세요. 저 구독자분들이 센 메이크업 한 거 궁금하다고. 아 센코. 근데 저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그 다음에 센 걸로. 옷도 막 빨간 것만 입고. 근데 약간 이미지가 센 거는 좀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해보고 안 해보고 하는 거랑은 또 다르니까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또 한 번에도 출연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렇게. 뜯어볼까요? 다 뜯어보세요. 뒤로 오세요. 눈 감아볼게요. 눈 감아볼게요. 다시 뜯어보세요. 눈 감아볼게요. 눈 감아볼게요. 저기 눈 감아볼게요. 보편? 이거yguls Museum. обычно 배우 growlingсят. 저희가 눈리댓이 살짝 짹쬐기라 아침에 그쪽에다가 쌍액을 좀 발랐는데 아 그래서 그래서 거기 뭉쳤나보네 분명히 씻을때 이렇게 한거 같은데 다 안시켰나봐요 쌍액은 물이 끈적끈적해서 잘 안시키는거 같은데 약간 붓고 막 그러면 그 앞머리가 좀 작아져요 그래서 여기만 쌍꺼풀이 이렇게 얇게 되고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앞쪽만 이렇게 잡아주면 또 대고 그럴 때가 있어서 차라리 그냥 곧 집어버릴까봐요 근데 집어도 괜찮은거 같기는해요 그쵸 계속 풀려서 눈 감을게요 또 씻어보세요 근데 거기를 집고 여기가 또 좀 작아지고 그럼 여기도 하고 약간 머리 앞머리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점점점 뜨거워 그렇게 될까 봐 눈 감을게요 빌어보세요 무릎 무릎 보세요 여기 밑으로 여기 밑으로 밑으로 보세요 여기 밑으로 보세요 빌어볼까 빌어볼까 고수분들만 알 수 있네 저 눈 무서워요 그거 제 눈 떼일까봐 진짜 조심해야 돼요 akers 얼굴은 multiplier 카드 루 엉 머 루 Everywhe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해 카드올까요? 왜 이렇게 따스게 많지? 이거 한번 더 볼까요? 어때? 상해 카드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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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눈을 돌볼까요? 오지 따갑거나 찔리는 데 있으세요? 괜찮아요 눈썹 붙였는데 저도 모르게 숨을 참고 붙여가지고 숨이 쪄요 저도 왜 숨을 참고 있죠? 뭔가 안 움직여야 된다는... 맞아요 이것 때문에 눈 좀 비틀어보세요 그래서 평소에 메이크업하잖아요 약간 이렇게 고요한 환경에서 잘 못돼요 다 저를 쳐다보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을 거 같긴 해요 보통은 이런 종적이 많이 없죠? 생활하다 보면 눈 더 볼까요? 눈 더 볼까요? 눈 더 볼까요? 나만 더 비틀어 눈 더 보세요 오우 힘드시겠다 더울까요? 다시 뒷도록 더울까요? 다시 뒷도록? 왼쪽 눈도 혹시 아픈데 있어요? 맞아요 뒷도록 보세요 뒷도록 볼까요? 뒷도록 볼까요? 뒷도록 볼까요? 뒷도록 볼까요? 저거 안올라가요? 맨 끝에 하나 그냥 뽑아버려야되나 제가 할 때도 진짜 안올라가요 뒷도록 볼까요? 뒷도록 좀 더울게요 이것은 안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갔어요 다시 밑도록 더울게요 밑도록 더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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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비주얼ры luc 잘 올라가요 무슨 내기가 다가와 아직도 내부nd 언젠ة 이제 눈 감아볼게요 그럼 저쪽 보세요 바로 보세요 전둥소린가? 방금 뭔가 후루룽하잖아요 전둥소리 눈 감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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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통 일어서서 메이크업 아시죠? 네, 일어서서 많이. 이쪽 반쪽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거울 보고 안 하니까. 그래서 메이크업 하다가도 햇빛 때문이라면 이렇게 해서 보기도 하고 그래요. 아, 그러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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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다 ASMR을 배우고 오셨나봐. 맞아요 다짠하게 나도 ASMR 많이 듣는 편이에요 아 정말요? 네 어떤 거 많이 들으세요? 그 불타는 소리 이 소리 되게 많이 들어요 약간 자작나무 양초같은거 좋아 맞아요 그래서 향초도 실로 된거 말고 나무로 이렇게 된거 자작나무 양초 그런거는 약간 그런 소리가 나죠 맞아요 저도 그런 소리 되게 좋아해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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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분의 치즈퍼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인지 제가 메이크업을 하고 나면 어떤 제품 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대요 여러분 물어보지 마세요 보통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블러셔랑 립이거든요 블러셔랑 립? 왜냐면 과학띠가 나는 제품 그거라서 블러셔랑 립만 알려주실래요? 알려드릴게 제가 말로 알려주세요 네 지금 알려주셔도 돼요 블러셔를 제가 여기가 로맨 로맨 하나가 오디밀크고 하나는 스트로베리밀크에요 오디밀크랑 스트로베리밀크 저 요즘 로맨 립스틱만 쓰거든요 저도 로맨 블러셔랑 섀도우 되게 많이 써요 그러시대요 블러셔랑 이렇게 약간 연보라색을 조금 섞어주는게 조금 더 화사해보면서 블러셔랑 두개를 같이 써요 같이 써요 입 다물고 계셔도 돼요 네 제가 입술을 좀 잘 뜯어가지고 각질 되게 많이 생겼네요 각질 되게 많이 생겼네요 그리고 이렇게 뭘 이 색깔이, 이거 말고 바로 앞에 바른 색깔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뭐예요? 제가 맨날 쓰는 거, 핑크 폴드. 맞아. 요즘 이것만 쓰거든요. 잘 어울리시네요. 향이 익숙하다 했어요. 향이 너무 좋죠? 네. 그 퍼스널 컬러 해주신 분이 적극 추천해주신 컬러예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거 있는데, 이거 되게 잘 어울린다고 하면 그게 항상 그분들한테 어울려요. 맞는, 베스트, 검은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눈 감으실게요. 멋있나요? 우와, 환골 탈 때. 네. 네, 여러분. 이제 언니가 스타일링까지 해주실 거예요. 거울이 없어서 힘드시겠다. 어, 근데 이거 화면 그래도 보면 설 수 있어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들어오고 싶나서. 얼굴이 진짜 강아지랑 달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무슨 시각근이 있으세요? 네. 뒷쪽이 많아요. 앞쪽보다. 그래서. 둘이 그냥 틀고. 하실 수 있도록 해. 하실 수 있게 해당들 이게 잘 들어오고. 상상도는 안쪽으로. 다가가가 꼭 안쪽으로. 하실 수 있게 해당이. 이제 꼭 이렇게 해당하는 표정이 verändert는거예요. 갑자기 태풍 소리가... 이것도 다 편집으로 좋은 소리로 만들 수 있어요. 갑자기 태풍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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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메이크업이랑 헤어 하시는 분들이 따로따로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언니를 둘 다 전공을 하신 거예요? 네, 뷰티과에서는 헤어랑 메이크업이랑 네일이랑 피부를 다 배워요 그래서 다 쓰는 건데 원래 이제 주로 하던 거는 처음 시작은 메이크업으로만 쓰고 이제 그러고 방송국을 잠깐 이랬는데 방송국에서 헤어를 배워서 그 이유 나와서 두 개 다 전공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통 사진 찍으실 때 얼굴 어디를 많이 쓰세요? 저 왼쪽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양이의 여파가 약간 이 머리가 귀를 닦고 봐야 괜찮은 머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안고. 얼굴이 너무 동그래보여가지고 안고 보면. 좀 더 이상한 머리도 안고. 조금 더 이상한 머리도 안고. 좀 더 이상한 머리도 안고. 좀 더 이상한 머리도 안고. 좀 더 이상한 머리도 안고. 좋아. 좋아. 좀 더 이상한 머리도 안고. 이런 폐쇄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뿌려도 죽진 않겠죠? 그럼요. 그럼요. 저는 이거 맨날 만나요. 그럼요. 저는 이거 맨날 만나요. 여러분 저 어때요? 예뻐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좁고 덥고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이쁘게 해주신 상민언니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름 데일리 메이크업 해주셨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소리를 듣기만 했지.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엄청 신기했어요. 저 생각보다 작은 소리까지 다 잡아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실제로 메이크업 상황극 만들어서 소리를 해봤자 이렇게 진짜 받으면서 해본 건 처음이라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